조지타운 디스트릭트 오브 콜롬비아 퍼블릭 라이브러리 R3라고 위스컨시는군요 아 사람이야 자 요거는 2야 2 유튜브 닷컴 슬래시 FUG 시리즈 그리고 이제 유튜브 닷컴 슬래시 마하5RG 그리고 이제 그 설치하라고 퍼펙트 세프티 옵션 인유튜브 그리고 그 뭐지 퍼펙트 세프티 옵션 하고 그 다음에 슈퍼 서닉 bj 설치 인유튜브 마이 메세지 시리즈는 뭐지 퍼블릭 월드 선수고 하라고 그리고 뭐 베스트는 뭐냐면 데이트 체인지 하는거 마이 줄라이 뭐 투데이가 나인이지 나인이니까 예스데이 에잇하고 나인 그지 민원 그 제로에잇 제로나인 이렇게 하잖아 마이 줄 제이유엘 그렇게 해갖고 어 그거 해가지고서 이제 그 어 데이트만 챙겨면 되니까 항상 민원 I use 2 디지트 싱글이면 이제 제로 어 싱글이면 이제 제로 어 어 어 아 돈에 전하라고 헐렁 어 비에트만으로 갔다가 얼른 갖고 오고 어 스프링 서머 윈터넨 포로를 갖고 오고 음 저렇게 뷰티풀 리디가 있으면 꼭 블랙이 인터셉트를 한다라는거 음 어 바이너민스 저게 전라도 테크 전라도 라피스탈이요 저게 바이너민스 클로즈하고 어라운드하고 막 이래요 그리고 자꾸만 토크 하려고 그러고 데이 워너 테크 어드벤티지 스루 어 이 그 어 릴레이션십 어 어 스루 릴레이션십 그런 그 이제 아주 그 인세인 디자이어가 있어요 전라도 피플도 그래 자 뭐 리치피플 파워피플이다 그러면 리치피플 파워피플이 Must pay attention to them 어 어 어 Must think Only they are 뭐 이 프리셔스 피플 어 어 Must have 어 이 머치 클로즈 어 릴레이션십 근데 이제 그 그 파워피플 어 어 뭐 빌리어네어 로얄이 어 텍티션 투 아들 Much more than them이다 그러면 전략시 하는거 그래갖고 거기서 이제 뭐냐면 컨트롤시가 나와요 에비던스 아 히즈 백팔슨 나기를 가면서 뭐 히즈 태블메이커 뭐 이런 그 에비던스 오프이잖아요 그게 에이쉬아의 웰논 플리티컬 에스티니지 이게 1 13 PM Tuesday July 9 자 그럼 그 에스티니지 잔다고 아 내가 여기로 들어오면 꼭 저렇게 크로스로 크로스로 하려고 에버레어를 이렇게 크로스로 크로스로 이는 I don't wanna have a relationship 이는 I don't wanna have a relationship I don't have a fallen relationship 이고 I don't like them 근데 이제 데이 워너 프리텐드 크러스뉴 Don't even think about it base 저녁 어디 제 여름 들 3 3 감사합니다.